어휴 화이팅 이거 넘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입니다 여러분 조금 시끄럽죠 조시가 잔디를 갖고 있어요 조시가 이틀 후에 훈련을 가요 그래서 훈련 가는 날까지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가면은 또 몇 달 없는데 훈련 가면 또 엄청 고생하고 올텐데 밖에서 잠자고 밖에서 군대 음식 먹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뭐가 제일 먹고 싶냐 물어보니까 냉면을 먹고 싶어요 냉면 동치미 시원한 국물에 냉면을 먹고 싶다고 해서 잔디 자르고 있는 동안에 저는 냉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도 궁금합니다 ㅋㅋㅋㅋ 아시아 마트에서 사온 동치미 불냉면 짜파ил aram riet 짜파 ol 스크Joe 짜파티 설탕을 낸다 두부 살았다 물에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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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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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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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